제니드 키즈 몬스터 할로윈 1 트리그 월 트리 사탕 안 주면 장난 칠 거예요 아이고 사탕 들을 테니까 장난 지지 마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오 금잔디 저 진짜 처녀 귀신 같다 너도 저승사자랑 똑같은데? 오늘은 할로윈데이니까 사탕 많이 받아야지 재미있겠다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안돼 우리만 보면 사람들은 다 도망가잖아 아오 할로윈데이인데 사탕도 못 봤다니 우리도 하자 뭐? 할로윈데이 때는 다 저렇게 변장하잖아 너희도 변장했다고 하면 몬스터인 줄 아무도 모를걸 오 좋은 생각이다 대단해 얼른 하자 얼른 좋아 대신 우리 몬스터인 거 티내지 말자 떨려 안 들키겠지 걱정 마 아우 내가 사탕 제일 많이 받을 거야 자 준비 됐지 응 트리트 오하 트리트 사탕 안 주면 전화 줄 거예요 어? 우와 너희 정말 분장 잘했다 도깨비 트라큘라 늑대인간 외계인까지 감쪽 같은데 변장하느라 고생했을 테니까 너희는 특별히 사탕 많이 줄게 자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우리가 진짜 변장했다고 생각하나 봐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좋아 그럼 다른 집도 가보자 트릭 오하 트리트 사탕 안 주면 장난칠 거예요 우와 트릭 오하 트리트 사탕 안 주면 장난칠 거예요 이야 트릭 오하 트리트 사탕 안 주면 장난칠 거예요 우와 뭐야 누가 우리 몰래 사탕을 얻으러 다니나 했더니 쟤들이었어 우와 진짜 많이 받았다 이러다 우리가 받을 사탕까지 다 빼앗기겠는데 그럴 순 없지 야 너희들 우리 그래 너희들 우리 우리 우리한테 먼저 말 걸어줬어 신난다 신난다 쟤들도 우리가 몬스터인 거 모르나봐 쉿 들리겠어 응? 너희들 너희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본데 우린 이 동네 최고 말썽꾸러기 금잔디 강푸름 우리보다 사탕을 많이 받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하하하 오늘 할로윈데이인데 우리도 같이 사탕 받으면 안 될까? 안 돼 여긴 우리 동네라고 너흰 너희 동네 가서 놀아 왜 나 사탕 더 받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 우리가 다 받을 거야 빼롱 내 사탕 엄마야 쌤 그러지 말라니까 너 때문에 애들 도망갔잖아 내 사탕 빼앗으니까 그렇지 또 시작이네 얘들아 그만해 우리 파티하러 가야지 그래 선생님 기다리시겠다 몬스터 유치원? 우리 동네에 이런 유치원이 있었나? 뭔가 좀 우스스한데 우리 들어가보자 무슨 비밀이 있는게 분명해 어? 싫어 또 나한테 우르렁대면 어떡해 진짜 늑대처럼 무서웠다구 따라와 으아악 아무도 없나? 어이구 너무 깜깜해 그냥 나가자 안 좋아 뭐야 아 뭐야 안녕 으아악 우리랑 놀자 여름이다 으아악 아, 뭐야 같이 유령놀이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너무 겁을 줬나? 아우! 사탕이다 사탕! 다 내 거야! 이런, 인간 친구와 할로윈 파티를 하는 건 좀 어렵겠군요 그래도 너무 서운해 말고 우리끼리 재미나게 놀도록 해요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할로윈 케이크도 준비했답니다 바로 맛도 만점, 영양도 만점! 누나의 케이크예요 우와, 맛있겠다! 아우! 맛있어 자, 괜찮아 바라노, 네것은 여기 있단다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바나나 케이크! 감사합니다 달콤해, 달콤해 땡! 욕심쟁이! 우리들의 첫 할로윈 파티는 이렇게 끝이 났다 내년 할로윈데이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하하 회와 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